시가님들이 몇 분이 오셨냐면은 여덟 분이신데요. 일곱 분이 오셨어요. 신영호 자세갈리 문재인정사 그리고 LA에서 못오신 이가인 보나 이가인 선생님이 계시고요. 주진모 시인님 또 신재규 시인님 그리고 김의호 시인님 이렇게 여덟 분을 모시고 우리가 즐거운 시간을 가졌고요. 또 오늘 작곡가님이 여러분 오셨어요. 우리 집에 맨날 맨날 매달 매달 오시는 정득기 작곡들입니다. 다섯 달 동안 못 만나 뵈는 동안에 잘 계셨대요. 몇 년이네요. 박희재 교수님 그리고 김영선 교수님 그리고 송영수 작곡 그리고 또 우리가 악보가 필요하면 어디 가서 악보를 해음이요. 그렇죠. 해음 조용석 선생님이 오셨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선생님한테 맡기겠습니다. 우선 15분 정도 쉬겠습니다. 지금부터 10분만 쉬겠습니다. 5분은 우리 회장님 쓰셔서 10분만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곡이 많은데다가 새로운 곡이 좀 긴 게 많아서요. 저희가 다른 때 하든 행사를 하나는 빼고 최대한으로 빨리 진행하려고 노력합니다. 부탁드립니다.